쓰레기통 찾아 일루와 일루와 하애린아 오빠 쓰레기통에다 이거 버려 수웠다 수웠어 팔마 쓰레기통 버려 닫지마 닫지 말고 버려 그래 거기다 그냥 버려 거기있다 그냥 버려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놀아 저 넓은 데서 저 의자 있는 데서 나올 때까지 저 위 따뜻한데 여기 있던 거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냥 고기만 왔다 갔다 해 어디 가지 말고 그 밥 먹었는데 안 돼요 그랬나보죠 근데 배고프지 않지 너네 아까 샌드위치도 먹었는데 케이크도 먹고 할머니 생일 케이크 아 하람이